루시어스 셰퍼드는 단순한 장르 구분을 초월하는 작품들을 써온 미국 작가이다. 그는 때로 과학소설이나 환상소설 작가로 분류되다가도 때로는 마술적 사실주의 같은 다른 장르의 경도된 작품들을 써내곤 한다. 그의 작품에는 강렬한 정치적 역사적 감수성과 선배 작가들의 문학적 영향력에 관한 날카로운 인식이 두드러진다. 셰퍼드의 첫 번째 단편은 1983년에 발표되었고 그의 첫 번째 장편 그린 아이즈는 1984년에 발표되었는데 당시 그는 사이버펑크 운동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셰퍼드는 중서부 지방에서 로크놀 밴드에서 연주를 하는 등의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느지막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루시어스 셰퍼드는 과학소설로 여러 상을 휩쓸었다. 1985년 그는 존 W. 캠벨상 최우수 신인작가 부문을 수상하였고 뒤이어 1986년에는 아레날로 네뷸러상 최우수 중편 부문을 수상했다. 그의 중편 바너클 필터 스페이서는 1993년 휴고상을 수상했다. 그가 쓴 시 화이트 트레인스는 1988년에 라이슬링상을 수상했다. 셰퍼드는 현재 벤쿠버주의 워싱턴에서 살고 있다. 셰퍼드의 작품은 그가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다. 초기에 그는 중앙 아메리카에 관한 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초기 작품들은 근미래의 정글에서 벌어지는 하이테크 전투에 관한 과학소설 단편들 같은 과 마술적 사실주의의 전통에 기대고 있는 듯한 단편들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블랙코럴리나 제규어 사냥꾼 처럼 그 대다수는 문화적 충돌로 야기되는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셰퍼드는 중앙 아메리카를 두루 여행했고 그곳에서 한때 머무르기도 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부시 행정부가 조만간에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공격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셰퍼드는 90년대 들어 과학소설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90년대 말이 되어서야 다시 나타나서 중편 빛나는 초록별 같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여전히 중앙 아메리카에 관한 작품들을 쓰고 있지만 셰퍼드의 관심은 좀 더 북쪽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그는 최근 두 편이 짧은 장편 a 핸드북 오브 아메리칸 프레이어 와 비에이터를 발표했는데 두 작품 다 북아메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비슷한 어조로 그는 최근 문화와 지리적 문제는 부차적이면서 사회적 정의의 구현 같은 보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셰퍼드의 최근 작품들 중 다수는 논픽션이었다. 그는 잠시 화물열차 여행자들에 관해 취재한 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과 논픽션을 함께 내놓았다. 또한 그는 펜터지 앤 사이언스 픽션 지와 일렉트릭스토리 닷컴에서 고정필진으로 영화 리뷰를 기구하기도 한다. 그는 리뷰를 통해 현재 미국 영화에 대한 격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료 작가인 제임스 패트릭 켈리에 의하면 셰퍼드는 지필에 필요한 자극을 얻기 위해 극적인 경기 장면을 인용할 정도로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